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5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인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층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남성 7명에게서 30억 원을 가로챘는데 퇴직금까지 뜯긴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부 노조의 한시적 경보 파업으로 어제 퇴근길 혼잡이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오늘 오후 6시까지지만 노조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16도를 보이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고했던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자는 취지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산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이자 의회폭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애초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취소했지만 4개의 쟁점 법안 모두 대통령의 제2호국관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폐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2009년 5월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통보를 받자 77일간 파업으로 맞섰던 쌍용차 노동자들. 2014년 이들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이 4만 7천 원을 노란봉투에 담아보내 힘을 보탰고 그렇게 노란봉투법이 등장했습니다. 21대 국회 폐회를 5달 앞두고 처리됐는데 노동자 측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자비하게 가해졌던 손배 가압류 등이 1년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업 현장의 어떤 근간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랫동안 노사관계에 대해서 법률 체계가 쌓아왔는데 이것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데 이어 정부도 관련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랑봉투법이 이대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까지 탄핵안을 막아섰는데요. 민주당은 조만간 다시 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정을 하루 미루며 신중론을 펴는 듯 했지만 당통위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연임 의혹을 받는 이정섭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해 기간 내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동관 방송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까지 내팽개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석생임이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일단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안 되면 오는 30일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넌덜머리가 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민주당 탄핵쇼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위법사항이 없는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쇼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탄핵 대상으로도 거론됐지만 제외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스스로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란 걸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 악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에게 노란봉둑법과 방송 3법의 저지 이유를 알리고 사회적 토론을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속도 조절에 나선 걸까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제안했던 중진과 친윤 의원 등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안에 당 지도부 보고는 미뤄졌습니다. 당내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시간을 두고 공식 안건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선을 걷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최악이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중진 의원들도 혁신의 청각끝은 총선 승리라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겠는데 저한테는 아직 원질이나 이런 게 없어서. 혁신위는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특혜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공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호 혁신안으로 총선 비례대표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고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공개 오디션으로 후보자를 선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오는 14일 제주도를 찾아 사삼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NBA 뉴스 김순철입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역시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친명계에서도 국민의힘이 혁신에서 앞서나가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험지에 나서달라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제차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압박했습니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의 혁신작업이 밀리고 있다며 지도부의 솔선소범을 촉구했습니다. 방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서야 되죠. 사병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시스템 공천이 자리잡은 만큼 비명계에서 우려하는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한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 목소리에 호응한 겁니다. 하지만 친명 주류에서는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출마시킨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라는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울경같이 국민의힘 안방에서 당선된 다선들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사금융은 암적인 존재라며 관련 범죄를 끝까지 처단하고 범죄 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연 5천 퍼센트 이상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성착취 등을 일삼은 범죄 사례들에 대해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는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 추진을, 국세청에는 강력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윤 대통령은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사례도 듣고 직접 위로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다시 한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mba 뉴스 원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보수 성향 우려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장 자리를 고사하다 끝내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대 후보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색채가 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유정법이란 불교 용어를 언급하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평생 벽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조하나 우애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또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달리 혼자서 현충원을 다녀온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도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을 펴겠다고 적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 대법관 취임 때도 청문회를 거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보수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끝내고 퇴임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후임으로 지명돼 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 권정 사상 최초로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 동시공백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납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이자 금 대표를 돕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동석할 예정으로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프로야구 LG와 KT가 한국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KT의 홈인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오늘 3차전을 지릅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이 85%의 확률로 정상에 올랐는데요. LG는 임찬규, KT는 벤자민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어제 경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번 파업은 오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퇴근길에 조금 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노주는 수능이 끝난 뒤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퇴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역. 시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들면서 승강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평소보다 10분은 늦게 온 열차는 이미 만 원.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 파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퇴근길 운행률은 평소에 75%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파업 때문인지 되게 줄을 길게 서 있어서 조금 퇴근길을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을 포기한 일부 시민들은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틀 일정인 노조의 경고 파업은 오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노사협정에 따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라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추가 협상이 없으면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이어서 시민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5천 명. 목숨을 잃은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1,800명이 넘습니다. 참사 12년 만에 대법원이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증 피해자에 대한 책임도 인정된 만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 씨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2013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적다며 김 씨를 3등급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옥 씨 측이 배상을 거부하자 김 씨는 업체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설계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인체에 안전하단 문구를 표시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3등급 판정을 받았던 분, 구분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대의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올해 7월 기준 5천 명이 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옥 씨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내연녀와 혼혈자 문제로 시작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출석 의무가 아니지만 노 관장은 직접 법원에 나와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법이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정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왔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1개월 정도 만인데 의무는 아니지만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원대의 최 회장 보유 SK 주식 650만 주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로 얻은 재산이라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이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비공개 재판을 마친 노 관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법정 심리에만 집중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와 병원을 앞서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유흥주점 실장에게 제공한 마약이 배우 이선균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의료기록에는 현직 의사가 그동안 처방한 마약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포를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종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 사람을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 학부모까지 3자 대질 조사도 진행됐는데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사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신경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처음으로 6시간 넘게 대질 조사를 받은 남현희 씨.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대질 조사는 두 사람 외에 이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와도 이뤄졌는데 남 씨는 전 씨에게 뭘 보냐며 조사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양측의 진술은 상당 부분 엇갈렸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범행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시고요. 피해자분들과 전청조 씨는 전청조 씨가 피해자분들에게 자신의 이력 같은 것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남현희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도중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 씨 측은 구속상태인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약 15분간 사용한 것에 대해 정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 씨 측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메모앱에 변호인이 남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전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결혼 중매앱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재력가의 딸, 사업가처럼 속여서 남성들에게 접근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남성 A 씨는 2년 전 결혼 중매앱을 통해 40대 여성 B 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재력가의 딸로 소개한 B 씨는 함께 떠난 해외여행 경비를 대고 명품을 선물하며 A 씨 환심을 샀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포함해 약 11억 원을 B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습니다. A 씨가 더 이상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B 씨는 결별을 선언했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차린 A 씨는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7년부터 5년간 A 씨 포함 남성 7명에게서 30억 원 가까이 뜯어냈습니다. 여러 휴대전화를 번갈아 쓰며 엄마나 친구 행세를 하고 가짜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어제 B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성시경 씨의 매니저가 직접 안표상들을 잡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안표상 적발 과정이 담긴 메시지 내역을 공개한 건데요. 당시 티켓 가격을 3배나 부풀려 팔고 있었다고요. 이에 안표 구매자로 구의장해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기획사임을 밝히고 안표가 자동 취소될 것과 또 불법 거래에 대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야무지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연말 콘서트철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안표. 앞서 가수 이명웅 씨는 불법 거래 의심 예매를 강제로 취소시켰고요. 또 아이유 씨도 티켓 부정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그 티켓을 증정하는 이른바 암행어사포상을 도입하기도 했다네요. 충남 청양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반려견을 심폐소생술로 기적같이 살려냈습니다. 그제 오후 청양 남양면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불을 끄면서 내부 곳곳을 살피던 중 거실 구석에 엎드려 있는 반려견을 발견하고는 곧장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마셔서인지 반려견은 숨이 끊어져 심장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소방관들은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입을 벌려주고 몇 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끝내 살려냈다고요. 이후 반려견은 주인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는데요. 동물의 목숨도 끝까지 살려낸 소방대원들 정말 멋집니다. 중미 파나마에서는 외국 업체 최장 40년간 광산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법안을 두고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위 현장에선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참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한 외신은 전날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로 발이 묶였던 70대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총을 발사해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파나마 곳곳에서는 광산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에도 콜론주와 치키리주에서 시위 도중 차량에 치인 두 명이 치료 중에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때아닌 빈대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에 취약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가 쪽방촌과 호텔, 지하철에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에 방역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80도가 넘는 스팀 소독기로 이불과 매트, 옷까지 붙어 빈대의 주된 은신처인 장판과 벽지 안쪽까지 꼼꼼히 살긴 합니다. 쪽방촌 주민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보건소 합동으로 빈대가 출몰할 가능성이 큰 취약 지역에 선제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빈대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동차 의자 구석구석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틈새마다 살충제와 고물스팀을 뿌립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소독 작업을 최대 4번으로 늘리고 천으로 된 의자는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철제 의자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쪽방촌과 고시원 등 위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에서 시가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심장부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수장은 카타르 총리와 만나 수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 10여 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가자시티에 있는 한 학교 안입니다. 로켓과 소총 등 무기를 보관하던 장소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내 하마스의 심장부이자 지난달 7일 무장대원 침투 작전이 계획된 구역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참모총장과 방첩기관 신베트 국장은 전황을 평가하러 가자지구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도하에서 3자 회담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사흘간 중단하는 대가로 하마스가 최대 1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마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조건부로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은 239명으로 상당수 석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의 탈출을 도우려고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식 휴전은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존컬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스라엘로부터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에 4시간 교전 중지를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가 민간인들이 전투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통로에 더해 태양가 도로를 인도주의적인 이동 통로로 연다고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면 휴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나오 이스라엘 총리도 인질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일시력 4시간 교전 중단에 하마스 측은 어떤 부분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실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원작에 대한 애정으로 멋진 코스튬을 선보이는 코스프레 마니아들. 그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데 아예 공연까지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코믹콘 현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는 합창 단원들의 차림새가 봄상 찬스입니다. 요정처럼 뾰족한 귀를 안 채 투구며 활과 화살까지 갖춘 사람들. 꼭 소설 속 등장인물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데요. 이들은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코스프레 합창단, 판타지 파이어 단원들입니다. 세계적인 소설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의 열혈 팬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소설과 영화 속 캐릭터가 돼 엘프어로 노래를 부르고 최근엔 왕좌의 게임이나 위처 같은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곳까지 소화해낸다네요. 언젠가는 톨킨의 집에서 공연을 펼치고 싶다는 이들의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티타스, 볼리비아 말로 코가 없음이라는 뜻인데요. 코가 파인 해골들이 어느 때보다 환영받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원효대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무릎을 탁치 현장으로 가봅니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해골인데요. 선글라스에 안경, 화관까지 쓰고요. 저마다 하나씩 보태고 가는 꽃들에 파묻혀 해골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티타스라고 불리는 볼리비아의 축제, 일명 해골의 날 풍경인데요. 전 국민의 78%가 가톨릭 신자인 볼리비아. 신앙과 원주민 전통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입니다. 실제 해골을 받쳐들고 신부님에게 축성을 받는 이들도 보이는데요. 산 사람은 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해골은 산자들을 보호하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섬뜩한 풍경이지만 다들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죠. 최강의 야생동물이면서도 유순하게 그지없는 코끼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존재들인데요. 남다른 코끼리 사랑으로 기획한 전시가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한창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 코끼리의 몸통이 번쩍일 때마다 그 속이 환히 들여다보입니다. 실제 크기로 복원 전시된 사바나 코끼리, 매머드 난쟁이 코끼리가 보이고요. 코끼리들이 어떻게 귀를 펄럭이며 몸을 식히는지, 그 행동과 해부학적 구조, 정신세계 등에 대한 설명까지. 그야말로 코끼리의, 코끼리에 의한 코끼리를 위한 전시회입니다. 코끼리의 비밀세계라는 테마가 붙었는데요. 책이나 매체로만 코끼리를 접한 사람들에게 코끼리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게 기획 의도라고요. 엄마, 아빠 손잡고 온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생한 공부가 되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문학계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일부입니다. 2021년 출간과 함께 작가가 직접 낭독한 겁니다. 해당 작품은 제주 4.3의 비극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지난 8월 프랑스에서 최경란, 피에르 비지우의 번역으로 불가능한 작별이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포르투갈의 리디아 호르헤와 한강이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메디치상은 공쿠르상, 르도노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데 밀란쿤데라, 운베르트에코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과거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의 하나로 꼽히는 맨북허상 수상에 이어 또 한 번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강은 제목처럼 닫고 싶은 마음이 끝없는 사랑, 작별하지 않는 마음을 독자들이 느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 주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영화 캡틴 마블의 후속편 더 마블스, 배우 박서준의 헐리우드 첫 진출작인데요. 노래로 소통하는 얀왕자 역할을 연기합니다. 영화 곤지암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일상 속 공포를 다룬 신작 뉴노멀도 개봉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과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 예린, 배우 하다인의 연기가 기대됩니다. 일명 미친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린 공연 푸에르자 부르타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배우들이 몸에 와이어를 매달고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벽을 달리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요. 관객들은 천장에서 내린 꽃가루와 물을 맞으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편안하게 거장들의 작품을 확인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핑크 아트페어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선 피카소, 데미안 허스트, 제프 푼스 등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초대 작가인 권 기자와 고유한 템페라 기법을 사용하는 김영환 등 우리 중진급 작가들의 작품까지 33개 갤러리의 작품 천여 점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N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N저 바람을 타고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N저가 계속되자 이제는 N화를 사모아 환차익을 노리는 N테크족도 나타나고 있고 해외 직구도 미국이 아닌 일본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환율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등 금융 상품에 꾸준히 투자해온 A씨는 최근 일본 N화를 사모으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100엔당 평균 천원대였던 원엔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869원까지 떨어지면서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환전소에 방문해 N화를 환전하는 건 기본이고 수수료가 낮은 환전 어플도 사용하고 은행 외환통장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쌀 때 많이 사놓자는 수요가 늘며 올해 9월까지 N화 환전액은 2661억 엔으로 지난해 환전액의 2배를 넘었고 시중은행의 N화 예금 잔액도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N저 효과로 해외 직구 통로도 미국을 제치고 일본이 대세가 됐습니다. 유럽산 와인까지도 일본을 통해 직구하는 등 올 들어 일본 구매대행 건수가 미국 구매대행 건수보다 15%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일본 경제가 위축돼 있는 만큼 과도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썼던 MB식 물가관리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한 건데요. 전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했고 특히 농식품부는 식품에 따라 담당을 정해서 빵서기관, 라면사무관 등을 두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농수산물이 최대 반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올 때마다 가격이 뛰는데 그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며 반깁니다. 좋은 현상이죠.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도 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김장 물가는 다행히 작년보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여전히 불안불안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물가안정대응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현장과 일일 대응을 통해서. 특히 농식품부는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품목은 담당 공무원을 별도 지정했습니다.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물가 체감도가 높은 이런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9종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빵 담당 서기관, 우유 아이스크림 사무관 등 MB식 물가관리제가 사실상 부활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꼼수 인상 등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7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서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의 비는 모두 잦아들었지만 남부 곳곳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흐리다가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3.3도, 대전 4도, 광주는 9.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는 13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